불법 성범죄 촬영물을 삭제하는 작업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됩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시스템은 AI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 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한 뒤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 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, 수집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삭제 지원 인력은 피해 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의 이미지와 유사도, 제목, 주소 등 삭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해 영상물을 확인하고 피해 촬영물 유포 사례가 있으면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. 현재 삭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는 10개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35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검색 기능을 추가 개발해 적용할 예정입니다.